마테오 마테오가 전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못 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다볼사이버 교육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대림 제2주간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분들에게 금요일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린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강론을 방송으로 한다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불득정 다수의 사람들이 저의 강론을 듣는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과 우리 교육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힘을 내서 금요일 강론을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저의 강론을 1년 동안 기쁘게 들어주신 우리 교육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의 강론 서두가 오늘 유난히 긴 이유는 오늘 강론이 다볼사이버 교육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저의 마지막 강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12월 8일에 수원교구 신문인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발령서에는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기를 떠나라는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주교님의 명령으로 수원교구에서 꽤나 떨어진 문경에서 사몽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라는 낯선 나라에서 공부를 하라는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부르심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예! 라고 당차게 응답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교육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몽을 하는 사제를 꿈꾸었던 저에게 하느님께서는 문경이라는 곳에서 방송활동과 찬양활동, 피정지도라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소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낯선 이궁 땅으로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유학의 길을 소임으로 주십니다. 신학생 때부터 느낀 바이지만 정말이지 제가 원하는 대로만 또 편한 대로만 살아가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두 하느님의 고유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 부르심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제1독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로 오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학생 때부터 많이 체험해 왔습니다. 당장의 문경에서의 사목생활도 결코 제가 원하던 모습의 사목생활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남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있어서 문경에서의 사목생활은 크나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면서 사목생활에 열중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총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사도들을 만나면서 찬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활동과 피정 지도를 하면서 본당에만 있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여러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과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얻을 수 있었고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저는 하느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을 용기를 가지고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 안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크나큰 은총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임에 충실해 주십시오. 고된 삶이지만 하느님을 믿고 용기를 내셔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 주십시오.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우리는 분명 하느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께서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응원과 기도를 보내주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과분한 사랑과 기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 전화는 사제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새해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쓰시니 잊었으니 이 길 위에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 주야 빛 비추소서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 봐요 생태맘천국장 똥글똥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똥글똥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